그런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들이 남긴 의견 몇 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 의견을 필요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얼마나 그동안 시청자들은 답답했겠느냐 보시죠 율부리너님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경찰, 검찰 등 모든 권력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입을 닫고 있음을 보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이런 국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며 모든 정치권 공무원들을 월급을 주면서 둘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일제의 총금기에서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반드시 모든 정치권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갖고 있는 울분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겠느냐 어쩌면 그렇게 모든 공직자들이 입을 다무느냐 이야기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법적 기간 선거 부정이 발생하게 되면 수사를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공적 기간 선거 소송을 신속히 여러분들 재판해야 될 그런 기간 이런 모든 기간들은 다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부린 의님이 아주 화를 잔뜩 내신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한어리님입니다 텔레비전과 일간지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사전투표 조작이 사실이 도배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 많은 기자들은 다들 뭘 합니까 언론에서 하나도 보도를 안 하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면 달라져 정상이 아닙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한어리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려 43분이 동의를 하는 걸 봐가지고 참 국민들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김규인님 이렇게 낱낱이 까발리는 그런 선거에 대한 분석 작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 겁을 상실했겠습니다 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지구가 두 조각 날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여야 모두가 알 것입니다 단지 불문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그냥 관심을 악당하신 사회에 엄청난 권한이 선관위에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다음에 재선을 위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현재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그냥 입을 다물면 선거 부정 문제도 그냥 묻히고 나라가 그럭저럭 그냥 골로 가는 길로 들어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한 시민은 유재원님은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를 그냥 넘긴다면 임기를 못 채우고 밀려날 것입니다 도덕놈들의 도덕질을 알고도 무기나면 도덕놈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부정선거 이외의 사건은 모두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근간이 잘못되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그런 견해를 유재원님이 꼭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구나 모든 다른 사안들은 다 지엽적인 문제고 공정과 상식을 아무리 외쳐봐야 선거 정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허헌이고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덕수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해서 남긴 그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때 공정과 상식의 가장 출발점은 바로 선거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정제임스님은 4.15 총선 당시에 나경원, 이연주, 심재철, 김진태 등 당시 국민의힘의 유력주자 지역구는 모조리 철저히 민주당에서 조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거래 이수진 후보도 당연히 조작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작된 지역구가 너무 많았고 특히 기독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표는 거의 다 민주당이 조작해서 민주당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저 사람들은 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으면 그냥 특정 지역을 쿡 찍어가지고 탈락시킬 수가 있고 또 특정 지역을 쿡 찍어가지고 당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산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 조작 전산 프로그램 조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에 피를 흘리고 선거에 비유하면 사람이 죽었다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것은 총집대승을 한 최종 결과가 뭡니까 바로 선거 데이터에서 나타납니다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은 바로 살인현장의 목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칼을 사용했느냐 총을 사용했느냐 다른 흉기를 사용했느냐 어떻게 찔렀느냐 이런 부분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추측할 뿐입니다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확인됐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자당이 유리한 후보까지 다 적용했다 확인됐습니다 몇 퍼센트 조작률 적용했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 조작을 어떻게 했냐 실물로 된 위조사전투표지를 언제 투입했느냐 어떻게 투입했냐 이것은 두 눈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정거가 이 사람이 그렇게 투입했을 것이라고 확인된 것이 바로 다섯 번의 재검표입니다 인천연수월, 양산월, 영등포월, 오산월, 파주시월 이 다섯 번의 재검표에서는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나 실물로 지역선관위의 사무국장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무더기표를 집어넣는 과정은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밀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종 결과는 바로 우리가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당국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찔렀느냐 언제 찔렀느냐 공범이 있느냐 그것은 수사당국의 몫인 거죠 제가 담당하는 것은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투표를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까지가 제가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 간의 서버를 누가 조작했는지 조작 프로그램을 누가 짰는지 그건 수사당국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주는 겁니다 세금으로는 녹봉을 지급해서 밥을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인사건이 발생할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어떻게 하우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내 함께 다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사회정의라는 것은 각자가 자신이 맡은 바 역할과 임무와 책임을 다하면 그것이 모두 합해서 선이 되면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거정의가 없는 사회정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선거정의의 구현에서 아주 중요한 자는 행정부의 수장 선거 무효소송을 맡은 대법관들 선거사범을 담당해야 될 검찰의 공안수사부 공안부라고 그렇게 하죠 경찰 이런 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 공적지관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어버린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음에 한 분 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상당은 찬반 투표만 하면 됩니다 부정선거는 정권 찬타를 목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헌법을 파괴한 행위나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제입니다 부정선거는 다른 게 아니고 국헌을 완전히 문란시킨 내란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 내란제가 일어났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이 다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막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있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선 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나선 건 아니지 않습니까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터졌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죠 자기 포켓 때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항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먹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기계가 있고 열정이 있고 정의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나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단제한 것은 최인규를 단제한 것은 왜 단제했습니까 왜 행장으로 보냈습니까 그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행장으로 보낸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기계가 있었던 겁니다 국민이 가난했지만 기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1960년대를 살았던 우리 선대들이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김영삼 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상당 투표는 잔반 투표면 그냥 족하지만 부정선거는 정권 찬타를 목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헌법을 파괴한 그런 내란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절대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김선달 님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모두 어딜 가셨습니까 그 대단하셨던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리셨습니까 이 김선달 님 걸 때문에 오늘 방송 제목을 기계 넘치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1965년에 동원 시위할 때는 아마 이 동원 시기와 한일 정상화 회담되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나와서 같이 싸워주셨는데 그 독한 체류탄이 난무하는 데도 말입니다 물론 그때 국민 아주머니들은 거의 돌아가셨을 겁니다만 마음이 몹시 아프군요 아마 김선달 님이 남기신 글을 미뤄볼 때 한 지금 70대나 80대 되시는 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단하던 국민들이 도대체 어디로 다 숨어버렸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여행을 좀 많이 다닐 때 로마나 이런 데를 방문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로마 제국을 호령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사람이 다 세월 따라 바뀌는 거죠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나라를 방문해서 암스트레이드람이나 헤이거나 델푸드 같은 데를 가보면 그 국가 자체가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막기 위한 그런 네덜란드 선대들의 그 헌신 그런 것을 보면 참 강인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은 또 지금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계 사람은 기계가 있어야 되죠 기계가 있어야 도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비판이나 비난하는 분도 계시지만 1960년 70년대에 나라를 일으켰던 그런 기업인들 머릿속에는 사업 보국 이런 생각이 분명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이바지한다 포항제철 같은 것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박태준 회장 같은 것은 철강 보국 철강업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다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업들을 성공시키지 않았냐 박태준을 도와서 그 소위 포항 영일만에서 기적 같은 것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다 뭡니까 그런 생각이 강했겠죠 조상의 피와 땀이 죽음이 함께했던 그런 대일천국권 자금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사실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당시 한국이 철강업을 할 수 있는 행편이 아니었죠 그 기계가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엔 나라를 보면 나라가 좀비처럼 돼버렸구나 사람들이 좀비가 돼버렸구나 정의감은 어디로 갔는가에 기계가 어디 갔는가에 기계와 정의감이 있어야 도전도 하고 진치적이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 수 있게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생각을 던지는 겁니다 젊은 분들한테 특히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